요즘 얼굴이 너무 좋고 우중풍 라인이랑 피부가 약간 처져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튠페이스 리프팅을 시술해보려고 방문이 왔습니다 이제 튠페이스랑 튠 라이너를 한 지 딱 일주일 차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라인이 굉장히 정리가 됐고 진짜 고민이었던 이중턱도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 튠페이스랑 튠 라이너는 확실히 리프팅 효과가 진짜 탁월한 것 같아요 이 얼굴 라인도 시술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고 좀 더 갸름해져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주기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맞을 것 같아요